구시뉴스 구영술입니다. 저는 지금 한 제보를 받고 세종특별자치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경기도청 공무원 박어사님 아니십니까. 어 국회장. 네 왜 여기서 나오시는 거죠. 아 저 일하러 왔는데 여기 경기도청이에요 여기가. 진짜 경기도청이에요. 엄청 업무하긴 좋고 엄청 좋아. 아 몰라요 땡땡이 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불로 보내려고 하는. 아니 일단 그러면 가봅시다. 아 그러시죠. 엄청 깨끗해. 새로 지었어. 7월 11일 세종시의 문을 연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 경기도 공무원이면 누구나 세종시의 공무를 수행하러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일명 정거장이라고 하는데요. 신속한 행정지원이 가능해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중앙과 지방의 진검다리인 이곳. 제가 직접 이용해 봤습니다. 스마트 워크센터에서는 피씨나 프린터는 물론 급한 사무 업무를 볼 수 있고 소통이 필요할 땐 접견실에서 마음 놓고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고된 업무 끝에 꿀맛 같은 쉬는 시간. 제대로 쉬어야 제대로 일도 한다는 말이 있죠. 세종사무소에선 몸과 마음 힐링도 가능합니다. 차도 한다 마시고 지금 푹 쉬고 있었어요. 직접 와보니까 진짜 내 사무실같이 정말 편안하고 실제로 와봐야 돼요. 다 오셔서 실제로 일을 해보시면 너무 편안하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요. 남의 사무실이 아닌 경기도 공무원의 내 사무실.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 중앙과 저희 경기도의 유기적인 역체계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사무소가 원활하고 효과적인 도전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실을 이어주는 정거장. 세종사무소를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 누구나 세종시에 오시면 눈치 보지 말고 마음 편히 이용하세요. 네, 감사합니다.